이 나이 멋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오실 분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인도네시아 친구분들이 응원하러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오늘 약속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준비 되셨나요? 그럼 소개하는 분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이 나이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불러주신 곡은 YB밴드의 나는 나비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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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충전해 나는 아름다운 나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리트럭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이도 부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빛 사랑과 정국에서 한 번 두 번까지 나는 상처받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다 돌아 흥겨진 것보다 그 바람이 불어오라 이제 나의 꿈처럼 나랑 안가게 전화장료도 세상의 문장에 온다 너의 마음을 충전해 나는 아름다운 나비 오 오 오 오 오 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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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